네, 안녕하세요. 문혜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네, 매수과는 7,500원으로 태경 산업이요. 어떤 산업이요? 태경. 태경 산업. 네, 네. 매수과가? 7,500원이요. 7,500원. 네, 30%요. 30%요? 네, 네. 뭐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좀 좋다 그랬을 것 같아요. 누가 어디서, 왜요? 그 아는 지인이요. 좀 좋다더라고요. 어, 그래요. 일단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오잖아요. 네. 주가가 이렇게 급등 나오면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은행 같은 데 가서 펀드 추천 같은 거 해주세요 하면요. 수익률이 좋은 펀드를 추천해 주지 수익률이 안 좋은 펀드를 추천해 주진 않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사실 펀드 가입을 하려면 수익률이 지금까지 안 좋은 펀드를 가입해야지 수익 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익률이 좋다는 것은 이미 많이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지금까지 수익률이 안 좋다는 것은 이미 많이 떨어졌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서 옥석을 가린다면 우리가 수익 낼 가능성, 내가 가입하고 난 다음부터에 수익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왜 올라간 게 좋아 보이냐면요. 그냥 올라왔으니까 와, 40%, 50%, 7천 원짜리가 만 원 됐으니까 딱 봐도 그냥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근에 주가가 급등 나왔던 게 맥신이라고 해서 꿈의 신소재니 뭐니 그런 이야기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한 일순간 그냥 진짜 단기 테마일 뿐인 거고요. 이 기업이 좋냐 나쁘냐로 했을 때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진짜 애매모호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다라고 했을 때 이 기업이 주가가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아래쪽에서 사놓으면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움직이는 범위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범위를 보면 5천 원대부터 해서 9천 원대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아래쪽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서 변동폭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갈 때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변동폭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얘가 우리가 지금 이 변동폭 안에서 아래쪽에 사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든 안 좋은 기업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 이 가격 지금의 현재 이 7,500원 가격은요.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님한테 좋은 기업이 될지 안 좋은 기업이 될지는 애매모호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제 생각에 안 좋은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손실남이 안 좋은 기업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매수가가 저는 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기업은 제가 방송에서도 늘 이야기하지만 단기적인 대응이 가능한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 매매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차트를 좀 보고 대응을 하고 차트를 보면서 여기서 반등이 나갈 수 있겠네. 이거 반등 안 나오면 내가 손절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대응 전략이 있어야지만 여기서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누가 좋다고 해서 사가지고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요. 저는 수익이 나더라도 그거는 오히려 독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여기서 갑자기 맥신 이야기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이야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갑자기 여기서 상한가를 간다든지 급등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시청자님은요. 왜 수익 났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인이 좋다고 해서 수익이 난 거구나. 그럼 지인한테 또 추천받아야지 하다가 결국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번 것도 다 날려먹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에서 항상 공부를 해라라고 말씀 많이 드리고 많이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이런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가격에 들어가서 내가 대응 전략을 짜서 가져간다면 어떤 기업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단기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비중도 너무 많이 들어갔고 단기적인 대응이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인이 좋다고 해서 추천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사셨다는 것을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초보자 수준이라고 봤을 때 이런 자리는 지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바로 비중을 줄이기를 추천드릴 거예요. 비중을 한 절반 이상 줄이기를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내가 팔았다고 올라간다고 해도 차라리 저를 욕하세요. 그냥 이거는 지금 이렇게 투자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났네 안 났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매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일단 비중을 지금 시장에 높이 시장장님의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절반 줄이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보통 이게 빠지면 7,000원쯤에서 반등이 나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7,000원 자리까지 밀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반등은 한 번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짧게 짧게 보고요. 그래서 올라갈 때 올라가는 힘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목표 수익률은 달라지겠지만 저는 8,000원 이상 때를 노려가지고 매도하시는 것이 어떨까? 짧게 대응하셔가지고 짧게 수익 내고 짧게 마무리한 다음에 왜 내가 여기서 수익을 났는지 또는 왜 내가 여기서 손실이 났는지를 좀 돌아보면서 투자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어떨까요? 지금 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자는 전략을 드려보고 지금 비중 줄여라는 전략을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좀 수출을 한 다음, 딴 걸 한 다음 그런 태도로는 주식할 수 없습니다. 주식에 그냥 오늘 다 파신 다음에 전략 매도하신 다음에 현금을 주식 계좌에서 바로 빼버리세요. 지금은 투자하실 만한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